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선거를 다룬 이번에 이제 나온 2월 13일 정도에 나온 도둑놈들이라는 책은 사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지만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난 일이 2017년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일어난 일을 대표하는 사례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 않습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숫자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숫자를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려면은 득표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투표가 되면은 득표수를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합산해 가지고 a씨는 100표를 받았고 b씨는 150표를 받았으니까 150표를 받은 사람이 당선됐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게 뭡니까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와 전혀 관계없이 그냥 표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a 후보 몇 표 b 후보를 사람이 그냥 표를 만든 겁니다 뭘 이용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이게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해결하고 넘어갈 그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7, 15시간 전에 썼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이 글은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의 31쪽에 나오는 글인데 한번 보시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특표수를 분석해 보게 되면 그 숫자에서 정확한 수학적 관계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모든 증거물을 인멸하고 오리발을 내밀더라도 선거 데이터에 남긴 사전투표 득표수 증가와 감소행이란 범죄행적을 지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숫자를 만지게 되면 그 흔적은 마치 각인되듯이 숫자에 남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것을 찾아내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선관위가 발표한 그 거대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도둑놈들 2권의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에 나오는 문장이거든 숫자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분석해 보게 되면 아주 간단한 그런 수학식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에게서 몇 퍼센트를 빼앗아가지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넘기는 그 소위 수학연산공식에다가 조작감만 30%를 훔칠 것인지 40%를 훔칠 것인지만 집어넣어가지고 선거구별로 모두 다 후보별 득표수를 만든 겁니다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내부의 적돌로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이 침략당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좌파들이 완전히 연구히 집권하는 나라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게 제가 우려하는 가장 크게 우려하는 바입니다 이게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우리가 발표한 그 방대한 선거 데이터인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다운로드를 받아가 그걸 분석해가지고 그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수학공식하고 조작값을 찾아내리라고는 이 사람들이 전혀 생각을 못했겠죠 이게 15시간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7시간 전에 2022년 대선 문제가 뭡니까 이 간단한 질문에 단호하게 답할 수가 있다면 2022년 대선은 물론이고 2017년 대선부터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핵심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총투표 득표수가 모두 만들어진 숫자라는 점입니다 man made number라는 겁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합친 게 아니고 특정 세력이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당선과 낙선을 결정하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그냥 만들어낸 겁니다 두 번째는 당일투표 득표수 외에 모든 사전투표 득표수가 바로 제작된 것 제조된 것 생산된 것 그리고 조작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만들어진 숫자는 곧바로 가짜 득표수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대한민국의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자들이 가짜 득표수를 마치 진짜 득표수인 것처럼 발표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선거 사기 일렉션 플라드 혹은 부정선거라고 부릅니다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12가지 핵심 포인트 가운데서 4가지를 들었습니다 16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 지나간 선거 두고 뭐 어차피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겼는데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2024년 총선도 이 짓을 할 거고 2026년도 대선도 이 짓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체제가 전복되는 사건입니다 이 문제를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할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지 않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안일하고 너무나 사람들이 비겁하고 너무나 사람들이 계산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지만 그래도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입을 다물 수 없기 때문에 이 도둑놈들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체제를 넘어뜨리는 일입니다 체제가 넘어갈 겁니다 이거를 못 고치게 되면 체제가 넘어간다는 것은 문정건보다 훨씬 가혹한 여러분들 정치 세력이 30년 40년 50년을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권교체 가능성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도 일어난 겁니다 저도 너무 열받으면 건강이 상하니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없는데 6.25전쟁 1950년 6.25전쟁에 필척할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내부의 적들로부터 국가의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권력을 도덕질하고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법무부 장관이 입을 다물고 검찰총장이 입을 다물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입을 다물고 대법관들이 이런 부역을 하게 되고 언론인들이 침묵하고 지식인들이 다 침묵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사망상태인 겁니다 대한민국이 사망한 겁니다 체제가 넘어간 겁니다 그냥 5년 산소 마스크를 단 정권 끝나고 나면 좌익들 밑에서 50년 100년 여러분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숫자를 만드는 겁니다 숫자를 이렇게 여러분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에 좀 남보다 먼저 알게 된 사람 입장에서 책임감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지금 돌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형국을 미뤄보게 되면 나라의 기강도 무너졌지만 나라의 어떤 정신도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돈 종교인도 돈 유튜브도 돈 대법관 또 돈 이 돈만 생기면 그냥 다 되는 겁니다 정의고 나발이고 진리고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망할 겁니다 나라가 좌익들 밑에서 30년 40년 뭡니까 죽도록 고생을 하겠죠 더 이상 해보여 안 될 겁니다 좌익들이 정치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공병호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린 게 아주 핵심 문장입니다 숫자를 다 만든 겁니다 숫자를 만드는데 어떻게 너가 선거를 이기노 안철수 네가 170서를 어떻게 따노 정신나간 이야기인 거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숫자를 만드는데 2020년 여러분들 4.15 총선에서 우상무의 서대문갑하고 몇 개의 지역만 여러분들 만표 이하를 집어넣고 서울의 49개 선거구의 대부분은 만표 이상을 집어넣은 겁니다 권영세가 여러분들 간신히 당선됐던 용산구에는 만 7천 표 가까이 조작을 했는데 680표인가 90표자로 간신히 이긴 거잖습니까 만표 조작하는데 어떻게 이길 겁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이 죽은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문정권처럼 경험해봤지만 완전히 나라를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교육국가가 좌익들이 지배하게 되면 그 교육국가가 물건 팔아가지고 돈 못 법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벌겠습니까 생산당가들이 계속 올라갈 거니까 생산당가들이 계속 올라갈 거니까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 도둑놈들 그리고 4월 1일 날 열면 선을 보이는 4.15 총선에 관한 도둑놈들 사고는 모두 다 뭘 다룬 것이다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자들이 만든 숫자들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제조 생산 유통한 문제를 밝힌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건입니다 어쨌든 저로서는 할 수 있는 한까지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국민들 여러분 오늘 들으시는 분들은 다 남 문제가 아니고 자기 당대에 다 여러분들 치료해야 될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지금 나라에서 돌아가는 모든 사건들은 이 문제하고 여러분 관련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 뭐 저렇게 여러분들 잘난 체하고 뭡니까 검찰에 대들과 하겠습니까 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문화일보에서 아주 이름을 좋은 이름을 지었네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더불어방탄당이다 더불어방탄당이 되려고 하나 이렇게 방탄전쟁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미래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 방탄을 이재명의 개인 비리와 관련된 문제를 덮기 위해 가지고 1년에 수백억 정도의 정당 보조금을 받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런 정당이 그야말로 방탄정당이 되기로 그냥 그렇게 나선 모양입니다 문화일보 사설이 이 문제를 잘 다뤘네요 급기야 방탄전쟁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경호조직으로 전략하고 말았다 그러나 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큰 특성 가운데 하나는 일사불란함이고 일체의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방탄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침구한 16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안호영 수석대변인의 공식 논평은 이제부터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만일에 국민의 힘에서 일어나서게 되면 아마 국민의 힘에 있는 당대표 같으면 이 정도 사안이 여러분들 확대되기 전에 본의 아니게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당에 눈을 끼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당직을 내려놨을 겁니다 대개 우파적 사고를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은 두 가지를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자기 선택의 원칙 그 다음에는 자기 책임의 원칙인 거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어떤 행위주체였으면 그 행위로 인한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어쩌면은 자기 선택과 자기 책임의 원칙처럼 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그런 원칙도 드물겠죠 내가 책임지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이 되면 열심히 사는 것이고 내가 책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죠 사장이 되면 열심히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책임의 원칙 나는 이재명 당대표의 처신을 보면서 그가 처벌받고 안 받고라는 문제는 주의의 결정이 되겠지만 한 인간으로서는 아주 형편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비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가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당대표가 되기 전에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성남시장 시절에 자기가 여러분 인허가권을 여러분들 결제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 밑에 김용이라든지 정진상이라든지 김만배라든지 유동규라는 사람들은 다 부역한 사람 혹은 협력한 사람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탑이나 보수가 누굽니까 성남시장이지 않습니까 자기 선택과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는 것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이런 만드는 원칙이기도 하지만 우파적 사고방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결제는 자기가 했는데 유동규가 다 했다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제를 여러분 자기가 다 해가지고 당대표가 여러분들 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들을 가지고 검찰의 공소장에 다 나열이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뭡니까 당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꼼짝마 나를 위해서 다 옥세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리 당락을 떠나가지고 인간적으로는 엄청난 하치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일보 사슬에서 성남 fc 후원금 사건이나 대장동 위례 개발 이번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정당 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 범죄 혐의에 관련된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하고 사장님을 사장님답게 하고 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질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여러분들 아름답고 훌륭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들 조심하고 열심히 살고 신중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기가 저질러 놓고 7, 8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지금 당대표가 돼서 당을 이용해가지고 뭐죠 국민들을 건박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이야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대표 방탄전쟁에 나서겠다는 것은 이미 당론으로 다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당이라는 것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지만 그 안에 이제 당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결국은 힘을 발휘하게 되고 지금도 시국은 기본적으로 공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명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마음껏 여러분들 당을 동원하는 겁니다 17일에는 국회의원과 전국지구구당 위원장 보좌관 등 1,500여 명을 동원해서 국회에서 집회를 벌리고 그 다음날 18일에는 시내 중심에서 대규모 장애 집회도 여러분들 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옳고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한 개인이 여러분들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어떤 처신이 올바른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 정말 행편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 자기가 선택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당대표는 참 평소에도 좀 그랬지만 이번 건을 보면서 야 사람이 진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참 지금 이렇게 상황은 여기 나오니까 이름을 문화일보 사설에서 아주 잘 지어줬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마치 이재명 대표의 경호조직으로 전락해서 더불어 방탄당이라는 비아냥을 듣게 생겼다 참담한 일이다 참담할 것도 없는 거죠 이보다 훨씬 더 한 일도 하는 사람들이니까 참담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재명 등장을 해가지고 더불어 민주당이 닉네임 하나 더 얻게 된 겁니다 더불어 방탄당 민주당의 기반이라는 것이 지역색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성장사를 보게 되면 지역 기반을 탈피해서 국민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마지막 보류인 경기 인천이 흔들린다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소개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진짜 도루 호남당으로 옮겨가는가 선거 부정 안 하면 호남당에 머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을 솔직히 이야기하게 되면 이번에 17개의 여러분들 전국 시도지사 선거에서도 광주 광역시 시장하고 전남 전북 도지사는 민주당이 지역 연구가 있으니까 됐죠 나머지는 거의 전패했지 않습니까 경기도도 어떻게 됐습니까 다 조작했지 않습니까 5%씩 5% 김원혜 씨 함께 5% 빼앗고 그다음 다른 군소정당에게도 다 표를 빼앗았지 않습니까 표나지 않게끔 강용성은 50% 정도 빼앗겼지 않습니까 사전특표 득표수 가운데 그렇게 조작해가지고 겨우 뭐죠 김동정 씨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은 선거 부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배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양반들 입장도 이해가 되죠 잘하는 일은 아니지만 선거 부정한 게 어떻게 잘하는 일이겠습니까 선거 부정해가지고 전국 정당을 만들어낸 겁니다 선거 부정을 해가지고 제가 오늘 새벽에 도둑놈들 사학원 2020년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냐를 탈구해가지고 출판사에 넘겼는데 글을 이제 쓰고 난 다음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수정을 보완하지 않습니까 초고를 기가 찬 거 있죠 말문이 막기는 겁니다 얼마나 도둑질을 많이 했는지 민주당 사람들 진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번에 책 나오면 민주당 측에게 여러분 다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21생인데 그렇게 포를 그렇게 도둑질해가지고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표를 얼마나 도둑질했는지 정청래 씨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훔쳤더구면요 50% 훔쳤더구면요 말이 되냐 이야기죠 거짓을 멈추지 않을 거란 겁니다 민주당이 지역 기반을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뭔가 하니까 선거 부정 계속하는 겁니다 딱 방법 없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국민들이 지하자 좋다 민주당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렇게 가면 좌익들 밑에서 50년 100년 삽니다 한 번 두고 보세요 도둑놈들 팔리는 걸 보니까 야 이거는 뭐 거의 나라가 그냥 골로 간 겁니다 문정권 하에서 이러면 그렇게 당해놓고 정신들을 그렇게 못 차리니까 참 대한민국 사람들은 멘탈 하나는 초강력입니다 민주당 도루 혼원당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갤럽 전국 지표 조사에서 호남 제외하고 국민의힘 의 경기 인천에서도 민주당이 밀려 경기 대선 지선 모두 민주당 손 들어 준 거 다 조작을 했으니까 민주당 손을 들어 준 거죠 정거 있습니까 다 여러분 정거가 다 있죠 분석을 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오차범위 밖에서 뒤지는 여론조사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지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하고 민주당의 마지막 보류였던 경기 인천마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마지막 보류도 없는 겁니다 2022년도 2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에서는 이게 분명하게 여러분들 분석을 해보게 되면 조작한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패배한 김은혜가 승리한 선거였지 않습니까 이번 이전 조사와 비교하면 지역별로는 경기 인천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다 한국 갤럽 여러분들 2월 3주 조사에서 보면 여기 보면 광주 전라가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8%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 53%를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뭡니까 다 밀리는 거 있죠 뭐 갤럽 조사를 얼마만큼 신뢰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는 차체 두고라도 정당 조사니까 뭐 특별하게 손을 대했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되면 완전히 뭐 이미 도르 호남당이 돼버린 거죠 거기다 이제 선거 문제까지는 국민들의 인식이 더 확산되게 되면 사람도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광주 전라를 제외하고는 경기 인천에서만 민주당 지지율이 1월 달에 높았는데 이 지역마저 국민의힘이 작게 되면 민주당은 호남정당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어렵다 그나마 경기를 잡으면서 완패를 면할 수 있었다 2020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죠 정권이 바뀌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있고 하니까 2020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는 마일드한 조작 조심스러운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눈치를 보면서 그래서 김은혜 표를 10% 15% 훔칠 수 없었던 겁니다 훔쳐도 되는데 그러다 덜통이 다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전산조작범들이 뭘 고안했습니까 김은혜한테서 김은혜가 받은 사전특표 득표소에서 5%만 훔치고 5%를 훔치게 되면 거의 표가 안 나거든요 그래프를 그려도 아주 미시한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군소정당 후보 표기까지 다 손을 댔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덜통이 나지 않는 선에서 김동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 양반들이 만들어낸 고육책이었던 것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전특표를 조작한 겁니다 윤석열이가 이런 등장하고 한 달 만에 치료진염 선거에서 사전특표를 다 조작한 것 그러니까 2024년 총선은 반드시 조작하겠죠 미래일이니까 예단하거나 100%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계속 조작해온 사람들이 2024년 총선을 조작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2026년 대선을 조작 안 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식자층이나 언론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대통령까지도 다 뭡니까 진실의 눈을 감고 그냥 다 뭡니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연금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태에서 노동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말이 되는 소리들 해야 되는 거죠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나마 경기를 잡으면서 완패를 면할 수 있다 대선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경기에서 앞서다 다 조작했지 않습니까 얼마 조작했는지는 도덕놈들 상권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표 계산이 경기도에서 몇 피로 훔쳤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제가 상당한 불이익과 여러분들 탄압을 감수하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거 못 고치면 중국 비슷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설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겠지만 중국 밑에 들어가는 순수는 북한보다 우리가 먼저 들어갈 가능성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번 들어가게 되면 국가의 경로라는 것은 국가의 진로라는 것은 한번 그렇게 여러분들 선해가 되어 그 방향을 향하게 되면 그 다음 못 고칩니다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우둔하고 완고하고 그렇게 완악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봐야 죽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우둔함이 어디 있습니까 선거 데이터에 여러분 조작해야 그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겠습니까 체제를 전복시키고 좌익들이 여러분들 연구집권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여러분 조작 안 하는 거죠 한 번 해먹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딴 방법 없습니다 그거 거짓하는 거 외에는 도루 혼혼동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짓을 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입장에서 봐도 딱 한 겁니다 여기다가 선거 부정이 여러분들 완전히 까발려져 가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알면 진짜 그거는 뭡니까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오늘 이재명 최표 동의안을 당연히 당론으로 부결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자유의사에 맡기게 되면 분명히 반란표 같은 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재명 최표 동의안 처리를 제 사람들이 당론으로 부결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국민들이 참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거죠 민주당 사람들이 정말 국민들의 일반 의사와 반해 가지고 자기들 뜻대로 그렇게 밀어붙이겠나 이런 반신 반의하면서 지켜보는데 이 문제를 정진석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이 잘 정리를 했네요 정진석 비대위 위원장은 과거에 한국일보의 기자를 했죠 국회의원 하기 전에 아주 잘 정리해놨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시각을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잘 담았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올린 자기 주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 2월 27일 날 이재명 최표 동의안 처리 향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결국은 방탄정당으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번 2월 27일 날 거는 분명히 저 양반들이 당론으로 부결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면서도 기다려보고 있는 겁니다 전진석 비대위원장 주장입니다 국민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광화문에 모인 개딸들과 대선 불복 세력의 목소리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2월 27일 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이재명 최표 동의안이 과연 어떻게 처리될지 그 향배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는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의 토착 비리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개인 비리로 보는 겁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시각도 그게 당과 전혀 관계없는 그냥 개인이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그냥 공적인 그런 이익을 사적으로 유용한 문제로 바라온다는 거죠 여론조사 공정이 데일리안의 의뢰로 2월 13일부터 14일 사이에 조사 결과한 이재명 대표에게 사법 리스크가 있다 즉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국민은 58.8%입니다 어제도 대개 한 55%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 기억에 62% 어제 62% 나왔다 사법 처리는 되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 시 통과시켜야 된다는 의견은 49.2% 일입니다 이거는 당입니다 통과를 시켜야 된다 부결시켜야 된다는 의결보다도 5.6%포인트 높습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민주당 또 지지 세력도 있는 겁니다 이런 사안을 가지고 국민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한 40 예를 들면 몇 % 정도 됩니까 40 한 3-4% 정도는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여론조사가 실시될 때는 검찰의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던 시점입니다 이제 이재명 구속과 사법 처리가 바로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국민들은 대장동 개발사업 4,895억 원 배임 성남FC 후원금 133억 원 뇌물 등 이재명의 각종 범죄 혐의가 즉시된 검찰의 구속영장 내용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민들은 다 아는 거죠 어떤 사안에 관련돼 가지고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지 쌍방울 김성태를 앞세운 대법 불법 송금 액수는 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사건이 앞으로 크게 번질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부결시키더라도 계속 사건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의 최척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김성태와의 대질신문에서 그 돈이 쌍방울의 대북사업 확보의 대가라고 우겼습니다 장사꾼 김성태가 그 돈이 쌍방울의 대북사업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버럭 화를 냈다고 합니다 한 건 하려고 했던 거죠 대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 건을 북한으로부터 협조를 받기 위해서 이런 작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좌파가 영구집권되게 되면 나라를 넘기는 일도 서슴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사이란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고 국민들도 팔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배에 돈이 들어오거나 자기 일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게 인간입니다 저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다르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인간이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고 특히 좌익들이 좀 심합니다 그 사람들은 거짓 위선 조작을 그냥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혀 있죠 양심의 가책을 넘기지 않는 거죠 이재명의 범죄 혐의들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벌어온 지자체 토착 비리입니다 개인 비리라는 겁니다 개인의 정치적 야심과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러면 인허가권을 활용한 거 아닙니까 삼천만이 다 아는 사실이죠 이재명의 토착 비리를 엄단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정정유착을 어떻게 단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시스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공정과 정의의 대한민국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정진석 위원장 하는 이야기도 가슴이 안 와닿네 당신 입에서 어떻게 공정과 정의가 나오노 당신이 선거에 대해서 이런 공정과 정의 이야기하면 내가 진짜 쌍수로 들고 뭡니까 환호하고 박수를 치겠다 대장동 배임 성남FC 뇌물 불법 대북 송금 범죄를 단지하는 것이 왜 야당 탄압 정치 법혹입니까 160의석을 가지고 국회에서 제1야당 대표 사법 처리 검지법을 통과시키기 바랍니다 마구잡이로 날치기 법을 쏟아내는 민주당에는 그것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여당이고 이걸 막아야 되는 것이 신임 대통령인데 모두 다 직무를 유기하고 태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무슨 이익들이 있는지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가운데 감옥 가는 사람 많이 나올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에 낭만지기님께서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도둑놈들 책 보내는 릴레이 합시다 환 보내지 말고 국민들이 기백도 살아 있어야 되고 기계도 살아 있어야 되고 당장처럼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의와 공정에 대한 목말름과 갈증이 있어야 나라가 사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저렇게 오랜 기간 동안 러시아를 상대로 싸우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참 저는 숙연해지거든요 전쟁 발발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그거는 제쳐두고라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기백이 있다면 기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침을 당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뭘 당한 겁니까 내침을 당한 거지 않습니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선거사기를 당해가지고 헌정질서가 무너뜨리는 상황이 됐는데도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망해도 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마구잡이로 날치기 입법을 쏟아드는 민주당의 그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당신들이 막아야 되지 않냐 당신이 부여군 개표소에서 무슨 일을 경험했는지 당 모든 사람이 다 알지 않냐 그러나 정치를 더해야 되니까 한 번 더 해먹어야 되니까 두 번 더 해먹어야 되니까 다 장사를 하는 겁니다 유튜브도 장사하고 대통령도 장사하고 법무부장도 장사하고 여기 장사라는 것은 자기 이익과 다음 자리를 노리는 거야 국회의원도 다 장사하고 정의고 나발이고 개발이고 없는 겁니다 선거를 부정을 하더라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 여러분들 뱃속에 들어오는 밥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나라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토착비리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국민들이 인식하고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 뭐 이렇게 당당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는 이 사람들이 있죠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잠시 권력은 빌려줬지만 금세 회수한다는 겁니다 총선에서 절반 정도 회수하고 대선에서 완전히 회수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보입니까 제 눈에는 보이는데 대선에서 완전히 그 양반들이 여러분들 권력을 회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대책이 없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아니 공 박사님 대선에서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아니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회수를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만드는데 궁금하면 도덕문들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다 나와 있습니까 득표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조근조근 이야기 하지만 이 선거 문제는 이거 여러분들 해결 못하면 문정건보다 훨씬 가혹한 체제 하에서 30년 50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라에 남아 있을 것이 없을 겁니다 그게 안 보입니까 그런 위험이 여러분 감지가 안 됩니까 그게 보이고 그게 느껴지고 그거를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외치는 겁니다 다들 장사를 하지만 그래도 나는 외치는 겁니다 외치는 것에 여러분들 그야말로 결정판이 도덕놈들 시리즈를 완관해서 온 국민들이 선거를 어떻게 도덕질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인지를 실상을 알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걸 여러분들 지금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정신 못 차리면 새끼들하고 고생 어마어마하게 하게 됩니다 노고 뭐고 다 망가지는 거지 않습니까 정치권력이 여러분들 악정이 계속되게 되면 경제가 내려앉을 것이고 경제가 내려앉게 되면 반복적으로 경제위기를 경험할 것이고 자국 화폐 가치는 여러분들 뭡니까 바닥을 칠 것이고 그럼 연금이고 뭐고 다 그냥 그야말로 뭡니까 돈값이 될 거 아닙니까 불법 대북 송금 이게 큰 일인 거죠 이 좌익들이 갖고 있는 큰 특성은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나라에 해를 끼치는 일을 서슴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극단적으로 나중에 나오게 되면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로 보니까 불법 대북 송금입니다 이건 뭐 하려고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후보로서 그냥 간절히 절실히 북한으로부터 한방 도움을 받으려고 그렇게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유난히 북한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닐 테고 모든 것은 다 이해 타산이 빠른 사람이니까 불법 대북 송금 이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장세정 기자가 상당히 심층 분석한 그런 칼럼을 잘 쓰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을 했네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인사에 여러분들 이야기를 인용해가지고 남북정상회담과 북한에서 이런 연설을 하는 대가로서 성남공항에서 달러 뭉치를 실어서 북한에 보냈다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여기 이제 장세정 논설위원회 시국진단은 이렇습니다 시정농단으로 규정된 토착 비리 수사 시즌1이 끝난 시점에 미리 보는 수사 시즌2는 경제 범죄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 전개될 것이다 그게 뭔가 하니까 바로 대북 송금 비리가 될 것이다 그걸 시즌2로 보는 겁니다 큰 사건을 보는 겁니다 일찍이 민주당의 소수 의견을 대변하는 그런 조응천 의원이 여러분들 1월 달에 벌써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불안하다는 거죠 대장동 개발 비리는 그냥 경제 문제지만 대북 송금을 건드리게 되면 엄청난 비리가 튀어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절대 민주당이 이재명 개인 비리와 일치해서 가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조응천 의원이 이야기를 한 거죠 장세정 기자도 수사 시즌2의 핵심은 도정농단 혐의는 대북 송금 비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2006년 6월 김대중 김정일의 최초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대그룹을 통해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를 보낸 사실이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특검 수사에서 드러난 바가 있다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됐고 현대그룹 정몽원 회장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의 영예를 안겨줬지만 북한 정권에 뒷돈을 주고 정상회담과 노벨상을 샀다는 비난에 쏟아졌다 다 이렇게 거래를 해가지고 자기 사적이익을 극대화한 겁니다 시적을 남기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회담 카드를 동원했다면 이재명 전 지사는 대권을 잡기 위한 정치적 선투자 차원에서 북한의 거액을 건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북한의 협조를 받고 싶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가지고 미수에 거쳤지만 이게 여러분들 뭐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천만 벌 정도의 돈을 북한에 송금한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재명 전 지사는 대권을 잡기 위한 정치적 선투자 차원에서 북한의 거액을 건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18년 문재인 김정은의 3차 정상회담 방북당 명단에 박원순 최문승 등 신문광력단체장이 포함됐지만 당시 이재명 지사는 비문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자 대권 후보로 가는 돌파구 한방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예리하게 딱 지적하지 않습니까 왜 대북 송금했냐 왜 대납으로 쌍방울그룹이 이재명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돈을 북한에 보냈냐 뭐 장세정 의원 주장은 딴 게 아니고 대권 후보로 가는 돌파구 한방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진절머리가 납니다 한국의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김대중 김정일 여러분들 남북정상회담의 결과가 뭡니까 핵을 안고 살게 됐지 않습니까 icbm까지 뭐죠 배치를 앞두고 있으니까 기가 찬 일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정도인데 좌익들이 30년 50년을 여기 집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후는 보장이 되겠습니까 보장이 될 수가 없죠 억수로 잘 사는 사람 같으면 관계없지만 보통 중상증들은 뭡니까 10년 정도 뭡니까 정치가 악정이나 폭정이 진행되게 되면 개인 삶은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정권 5년 하에서 봤지 않습니까 선거를 장악한 상태에서 권력을 지게 되면 그다음부터 그냥 독안에 든 지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다들 얼굴들이 잘 생겼습니다 얼굴들이 뻔뻔하게 정치를 하려면 이렇게 얼굴이 좀 뻔뻔해야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이 말이 되냐 이야기죠 그러니 제 이야기의 걱정은 뭔고 하니까 나라 팔아먹는 일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냐 이야기에요 적국과 손을 잡아가지고 대선 고지에 이용하는 수 있는 사람이면 나라 팔아먹는 것도 아주 그냥 손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 이야기가 선거 문제에 여러분들 침묵하고 무관심하고 은피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그냥 부정선거의 공범인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겁니다 나중에 어렵게 된 다음에 국민들이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는 가는 길이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외치는 겁니다 다들 이익만 챙기는 겁니다 다음 한 번 더 해먹자 퇴임 이후에 좀 안전하자 이렇게 해서 나라의 가장 큰 암덩어리를 그냥 손을 안 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암이 나라를 다 말아먹을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을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겠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민주당 상황 이해찬의 이 양반이 참 모든 것에 중심이 있는 거죠 최척근 이화영 쌍방울 사회의사를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영입한 이재명 지사가 이화영 인맥인 쌍방울 그룹 김성대장을 통해서 북한에 800만 달러 이재명 방북개비 300만 달러 포함을 보낸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유능한 행정과 이미지를 만들고 정치자금 저수지로 쓰기 위해서 대장동 벽형동 위례신도시 등 부동산 개발 비리를 저질렀다면 불법 대금 송금은 대북 송금은 북한 정권의 환심을 사서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유능한 정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시도였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선의 도움을 크게 좀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방북이 되면 또 내가 대통령 되면 확실히 뒤를 봐주겠다 그렇게 뭐 약조를 안 하겠습니까 그게 나라 팔아먹는다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죠 이런 세력들이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선거마다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지금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신민이 아닙니다 그냥 신민입니다 신화의 백성들인 겁니다 그 신은 뭡니까 선거 사기범들과 전산조작범들이 왕인 겁니다 그 왕의 신화로 지금 사는 겁니다 본인들은 다 뭡니까 끌떡끌떡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내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없습니다 대한조작국이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책이 뭘 이야기합니까 이 책은 지금 대한민국이 대한조작국이고 이렇게 가면 대한조작국이 영원히 고차가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다들 국뽕에 취해가지고 무슨 방산업체가 어떠니 이렇게 이런 폼을 잡지만 예 정치체제가 무너진 겁니다 권력자를 국민들이 선택을 안 하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필자는 주목할 만할 말을 들었다 아무래도 중앙일보 논설비원 정도가 되게 되면 고급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 사쪽으로 만날 기회가 많을 테니까 2018년 세 차례 열렸던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공직자에 따르면 대통령 전용기 등 방북 항공편이 오갔던 성남서울공항을 통해 북한으로 규정을 초과하는 그에게 딸러 뭉치가 반출됐고 이건 뭐 미국의 재무부 거예요 딱 걸리면 세컨들이 보이콧 나라 전체가 보이콧 돼야 되는 거죠 돌아오는 비행기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석정권 우상화 공산주의 이념서적이 가득 실려왔다는 것이다 당시 서울공항에는 출입국 관리를 담당한 법무부와 간세청 파견 공무원들이 있었지만 신고 없이 반출할 수 있는 한도 1인당 1만 달러를 넘긴 달러 뭉치가 아무런 제재 없이 북측으로 보내졌다고 한다 뻔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공짜로 뭡니까 무슨 인민대회의장인가 해서 연설할 기회를 줬겠습니까 나라가 그냥 나라가 아닙니다 좌익들이 권력을 지게 되면 단임제 정권이 이 정도인데 그게 20년 30년 간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저는 아주 끔찍한 겁니다 2019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넉나도 5일 경기장에서 평양심 15만 명을 상대로 파격적인 생중계 연설을 했다 대북 비밀 협상 경험이 많은 국가정보원 출신 고위 당국자는 북한은 비밀 접촉 때마다 예의 없이 뒷돈을 요구했다 김정은의 풍산계 선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양연설 같은 초대형 정치 이벤트는 10중 8구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했을 것이다 그거를 장세정 논설위원은 그걸 밝게 안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밝힐 만한 결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의 기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나라의 방향이 선회가 되면 징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징후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징후를 또 미리 이런들 감지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묻히게 되면 그냥 나라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이제 이런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건강성 타격도 올 수 있고 하니까 그냥 뭐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속은 얼마나 여러분들 아리겠습니까 권력을 다 도둑질을 해가지고 대통령도 해먹고 도지사도 해먹고 전국의 교육감을 다 선거를 조작해가지고 여러분들 교육감도 해먹고 시장 군수 구청장 심지어는 서울시 광역의회 의원들까지 뭡니까 90% 이상 정도를 다 조작을 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걸 다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자는 것이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금 취하고 있는 행보지 않습니까 절대 뭡니까 퇴임 이후에 퇴임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 퇴임 이후에는 안전하지 못할 겁니다 좌익들은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죄 만드는 데는 그 사람들이 뭐 주전공 분야 하지 않습니까 다들 손 놓고 있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는 분위기인 거죠 지금 장관이 누군지 여러분 누구 합니까 경제가 좀 안 좋으니까 경제부총리 정도는 기억이 나죠 총리는 뭐 국회 연설 같은데 자주 나오니까 얼굴이 읽으신 분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만 장관들이 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도 나서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냥 자리만 지키고 내가 장관했네 내가 차관했네 으쌰으쌰 해보자 이런 게 전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만 보이고 여기 이제 장세정 논술위원이 공무원들은 내년 총선까지 일 안 하고 논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갖고 있던 문제인식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내년 총선까지는 제대로 일하기 어렵습니다 성진하겠다고 나서다 블랙리스트로 몰리면 저만 손해입니다 요즘 사석에서 공무원들을 만나면 이구동승으로 토론하는 말입니다 장관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일 좀 하려고 나서다가 나중에 감방 갑니다 그런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일 좀 하려고 이렇게 설치고 언론에 자주 나오게 되면 다음에 여러분들 2026년 대선이 끝난 다음에 감방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장관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 안 움직이는 겁니다 내년 총선까지는 제대로 총선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간신간신히 이기든지 아니면 뭐죠 조금 밀리든지 그렇게 되겠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선거 결과를 만드는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자들도 눈치를 좀 보겠죠 지방선거처럼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뭐죠 2024년 총선에서는 지방선거보다 훨씬 더 심하게 조작을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실장 국장급 이상 고위직은 장 차관과 대통령 눈치를 살피고 하위직으로 가면 배째라는 냉소적 분위기가 넘친다 이 사람들이 다 빠꾸밀 거 아닙니까 권력이 교체됐지만 저 권력이 안정된 권력인가 그리고 다음에는 또 누가 등장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뭐죠 그런 뭐 안테나를 높게 세우고 한 번 두 번처럼 권력 교체를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이를 제대로 시키는 상급자도 없고 성실이라는 하급자도 더물다 오는데 감사원이 탈탈 들어도 먼지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말에는 차라리 헛웃음이 나온다 공직사회가 이렇게 된 데는 물론 뭐 여기에 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뭐 어떻든 간에 움직이지 않는 거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윗대가리들만 바뀐 겁니다 장관하고 차관하고 대통령하고 바뀌고 폼만 잡고 다니고 그 밑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일교에 뭡니까 일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거 정의를 세우는 건데 그거를 포기한 겁니다 처음에는 해보고 싶었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뭡니까 그거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입 다문 거죠 그 화거는 앞으로 엄청나게 커지겠죠 이해찬이 꿈꾸는 세상에 있었던지 않습니까 이해찬이 여러분들이 2018년 지방선거가 마치고 난 다음에 몇 번 더 해야겠다 30년 좌파 장기 집권 50년 좌파 장기 집권을 해야겠다 그렇게 공언했지 않습니까 꿈은 이루질 거라고는 안 봅니다 꿈은 이 양반이 뭐 다 알겠죠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문제는 모르겠지만 권력을 본인들이 어떻게 장악했는지를 어느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민주당의 상황으로 불리는 이해찬이일 겁니다 다 여러분들 이 양반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본인이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겠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1일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보내주신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2년 대선에 선거 사기가 일어났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포렌식 모델이 밝혀낸 선거 사기의 대부분은 선거 후에 사전투표 로컬 어리 보팅에서 일어났습니다 2022년 11월 8일 미시간대학의 정치학 통계학 교수인 월턴 미베인 교수가 제야 전문가하고 저에게 보낸 메일 내용입니다 월턴 미베인 교수의 분석 결과는 영어 표현치고 강하고 단호합니다 결론은 선거 사기입니다 사전투표에 선거 사기가 발생했습니다라는 두 가지로 구성된다 도덕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24에서 25쪽에 나오는 겁니다 월턴 미베인 교수는 통계학과 여러분 정치학을 겸에서 하신 분이고 특히 남미 국가들의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변별하는 이 포렌식 모델이라는 것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 함께 제야 전문가가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드린 겁니다 한번 분석해 달라고 그분 내용이 뭡니까 선거 사기가 일어났고 대개 사전투표에서 일어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선거 데이터는 그냥 정직하거든요 숫자가 특이한 현상이 발생한 것을 이 포렌식에 그냥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뭐 may conclude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뭡니까 이 선거는 결론은 선거 사기입니다 사전투표에 선거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루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도덕놈들 3권에서 나오는 문장을 인용해 가지고 공개를 한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틀 전에 중요한 사실은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합산해서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후보별 득표수를 마음대로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 진짜 득표수를 국민들에게 발표해야 되는데 시치미를 뚝 떼고 가짜 득표수를 진짜 득표수처럼 포장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관련자들이 거짓을 한 겁니다 2022년 대선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습니다 이게 도덕놈들 3권에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2권 3권 내용을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더 보시죠 4일 전에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개표 중에 일어난 일은 2017년 대선부터 모든 공직선거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3구 대통령성이 일어난 일을 이해하고 직시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실상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을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좌익들이 대한민국을 30년 50년을 지배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부터 훨씬 가혹한 정권이 체제의 여러분들 변화 없이 30년 50년을 집권한다고 상상 해보시게 되면 대한민국이 어떤 지경에 처하게 될지 그냥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발 다들 좀 정신 차리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찬이 꿈꾸는 세상은 한 5년 정도 치체됐지만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들은 선거를 장악하고 있고 선거 결과를 항상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만드느냐 만드는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드느냐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선거 결과를 만들어 봤느냐 국민들의 기강도 죽고 정신도 죽고 기계도 죽고 야성도 다 죽은 겁니다 오로지 두더지만 남은 겁니다 먹이를 찾아가지는 게 뭡니까 두더지들만 다 남은 겁니다 아무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내 뱃속에 밥 들어오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자아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윤석열이도 그렇게 생각하고 한동훈이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익들은 집요하게 이 나라를 침탈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식대로 몇 십 년을 끌고 가겠죠 아무것도 남을 게 없을 겁니다 보세요 한국은 교역국가이기 때문에 좌파가 여러분 장기 집권하게 되면 교역국가로서 경쟁력이 거의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선거를 조작해가지고 2018년 2022년도에 교육감 선거가 좌파 교육감들이 다 뭐를 해가지고 선거가 당선됐습니까 선거 사기를 친 거 아닙니까 후보별 득표소를 다 만들어줘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현장에 좌파 교육감들이 들어가서 맨 먼저 뭐 했습니까 시험 없는 세상을 만든 거 아닙니까 아이들을 멍텅구리로 만든 겁니다 좌익들이 하는 것은 딴 거 없고 그냥 멍텅구리로 다 만들어버리고 가난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난하게 예외가 없습니다 경쟁은 나쁜 것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신들이 나간 거죠 경쟁이 없으면 어떻게 인간이 발전하냐 한 분이 예일대학교의 노 교수가 학생들하고 이런 논쟁한 내용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아마 단톡방 같은 데서 자주 올라다녔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나라가 돌아가는 모양새가 미국의 코넬 대학의 교수께서 학점을 후하게 주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많이 말렸는데 당시에 오마바 대통령이 주장한 복지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하고 이런 교수가 굉장히 이렇게 충돌하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복지정책은 미국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도 가난하거나 지나친 부자로 살아서 안 되고 평등한 사회에서는 누구나 평등한 부를 누릴 수야 된다 그러자 교수가 학생들에게 한 가지 제안했다 누구였는데 학생들은 반대를 한 거죠 어떻게 교수님 그런 주장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누구 조장이 옳은지를 알아보기 시험 성적으로 시험하자는 시험을 치료보자는 그런 안이 받아들였는데 시험을 치룬 후에 수강생 전원 평균 점수를 모든 수강생들에게 공부를 잘했건 못했건 관계없이 평등하게 준다는 것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실험은 누구나 평등한 부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복지정책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교수님이 제안해서 실시가 됩니다 수강생들 다 동의했죠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학점을 받도록 한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첫 번째 시험을 치룬 데 전체 학생들의 평균점이 B점이 나와가 학생들은 모두 첫 시험을 B학점을 받았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불평했지만 시험 공부를 등한시했던 학생들은 손뼉을 치고 도화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들은 계속 놀았고 전에 열심히 하던 학생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봐야 B밖에 못 봤는데 왜 공부 열심히 하냐 이렇게 해서 대충 여러분 그냥 공부를 하고 그냥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 결과 전체 평균이 D가 되어 모든 학생이 다 D학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의 불평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좌파 세상이 이런 겁니다 한 번 물을 들이게 되면 절대 먼저 원래 트랙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열심히 해봤자 공부를 안 한 애들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데 누가 공부하겠습니까 마지막 여러분들 시험이 세 번째 실시가 됩니다 그때는 전체 평균이 F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넬대학의 노 교수님은 원래 약속했던 대로 모든 학생들에게 뭡니까 F를 먹여버린 겁니다 학생들은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불평했지만 정작 아무도 남을 위해 더 공부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F학점을 받게 됐다 학기 마지막 시간에 교수가 시험 결과를 요약해서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F학점을 받았듯이 이런 종류의 무상복지 정책은 필연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교수님은 이 실험의 결과를 다음에 다섯 가지를 언급했는데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을 절대로 부자가 되게 만들 수 없다 한 명이 공짜로 혜택을 누리면 다른 누군가는 반드시 보상 없이 일해야 된다 한 명이 무상복지를 줄이면 정부는 누군가로부터 반드시 경제적으로 불을 빼앗아야 된다 불을 분배함으로써 불을 재창출한 것은 불가능하다 국민의 절반이 일하지 않아도 나머지가 먹여 살려줄 것이라는 생각은 국가시망의 지랭길이다 지금 나라가 그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돈 빌리고 그냥 나 자빠지면 다른 사람이 돈 갚아주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대한민국에 들리는 소리가 뭡니까 다 나에게 복지 혜택을 더 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겨울이 춥습니다 에너지비를 반드시 여러분들 버려야 됩니다 일을 해가지고 두 번째 우리는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바깥에 이런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바깥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봐주는 게 없습니다 싸거나 질이 좋거나 기능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뭘 해야 됩니까 원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좌익들이 집권하게 되면 그게 무너질 겁니다 서양 여러분 건대사를 보게 되면 서양 제국들끼리의 여러분들 항해하는 배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배가 가장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네덜란드 사람들은 선원들이 먹는 여러분들 식재료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빵도 한 종류만 먹죠 프랑 사람들은 검정색 빵 노란색 빵 흰색 빵을 싣고 다니니까 자연적으로 뭐죠 자기들이 먹는 것을 많이 실어야 되니까 물건을 적게 실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결국 네덜란드가 나중에 1등 국가가 되는 거죠 한국은 원래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이제 겨우 밥술 정도 덜 정도가 된 겁니다 금금 절약하고 빚 줄이고 필사적으로 뭡니까 조세 준조세 부담을 줄여가지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국가를 운영하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독일이 어떻게 하고 프랑스가 어떻게 하고 노르웨이가 어떻게 하고 그거는 원래 조상들 잘 만나가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외발 자전거를 타는 것들은 계속 페달을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그러니 그냥 너무 잘 살았던 거죠 운 좋게 때를 잘 만나고 자유지능 국가도 많이 도왔고 걸출한 지도자도 있었고 이제 뭐 비용 치르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비용을 좀 치를 수밖에 없는 이런 나라로 가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가 여러분들 무슨 뭐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나라처럼 무슨 부존 자원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물건 팔았으면 먹고 사는 겨우겨우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죠 한국은 특별하게 좌파 쪽으로 정책이 유행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 뭐 가난해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벌써 이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중산층에서 유학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2010년대가 피크였습니다 계속 나라가 내려앉지 않습니까 아주 불을 많이 가진 사람들만 지금 아이들을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게 보이지 않으면 나라가 내려앉는 거다 여러분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정리하는 그런 겸해서 뭐 지금 이제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지 않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란 사람도 그냥 뭐 폼 잡고 이렇게 뭡니까 시장도 시장 단위는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시장 단위가 하지만 제 눈에는 그냥 뭐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막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사회가 지금 갖고 있는 치명적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입을 담은 거죠 국회의원들 다 입을 다물고 국민들이 참 빡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2024년 총선도 표를 던진 자가 여러분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표를 세는 자가 결과를 결정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2026년 여름 대선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뭡니까 득표수로 격차를 많이 만들도록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추구한 건 딴 게 아니고 좌파가 50년 100년을 영구 집권한 체제로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는 그 사람들은 이익을 여러분들 얻기 위해 가지고 대륙 쪽에 붙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륙 쪽에 붙는다는 이야기는 친중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친중국가가 되면 중국이 뭘 주고다 반대급을 요구할 거 아닙니까 이민 정책을 완화시키도록 요구하겠죠 우리는 가뜩이나 아이들을 지금 안 낳는 상황이고 이민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많은데 한족을 대급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겠죠 그럼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겁니다 미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는 그런 시대 흐름에 대한 경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선거 문제가 선거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 조합되게 되면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문제인 거죠 그러나 입을 다물고 자기만 잘 살겠다고 자기가 잘 사라집니까 자기가 잘 사라질 수가 없는 거죠 체제가 바뀌는데 어떻게 자기가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